1년 1독 통독성경 오늘 법인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사사기에 소개되었던 많은 사건과 인물들은 하나같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입다의 경솔한 서원,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 나시린의 삶을 소홀히 여겼던 삼손, 한 레위인의 첩의 죽음에서 빚어진 이스라엘 지파관의 사료, 총회에 불참한 결로안 거빈에 대한 처리 방식, 그리고 베냐민의 기업을 잇기 위해 그들이 꾸민 계략 등 이 모든 일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율법은 문의만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86일 사사기 19장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메,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도둔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느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느니 그대의 기력을 도둬 후에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 자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렘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렘에 갔다가, 이제 여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업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아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 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뭐래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대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낙위에 싣고 행하여 자기 이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며,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애국당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와, 길로와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우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집화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하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부하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취대,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집하 중에서 백명에 열명, 천명에 백명, 만명에 천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에 기부하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집하들이 베냐민 온 집하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 즉 이제 기부하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명이오, 그 외에 기부하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울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데레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부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인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부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부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명을 땅에 엎드려들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부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명을 땅에 엎드려들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교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레하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러실 때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부하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부하에 맞서 전열을 갖춤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음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배들로 올라가는 길이오, 한쪽은 기부하에 둘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업해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할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부하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부하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왁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부하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부하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업을 쳤습니다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업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고노를 삼자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업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업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업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부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8천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잇몸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명을 이삭줍듯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잇몸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업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업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사사기 21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재단을 쌓고, 번제와 허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집화 중에 총애와 함께하여 여호하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하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하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집화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하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 적, 야베스 길라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애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만 2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찬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난한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린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 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계무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근데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게 노라하며, 베냐민 자순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래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순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사상 29장에서 21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베들레헴, 여부수, 기부아, 리스바, 바할 다말, 림본 바위, 베델, 야베스 길러앗, 실로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과 그의 일행, 기부아의 한 노인, 기부아의 불량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기부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부아는 언덕이라는 뜻이며, 성경에는 여러 곳의 기부아가 나옵니다. 유다의 기부아, 에브라임의 기부아, 베냐민의 기부아 등의 지명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기부아는 베냐민 지파의 성읍을 읽었습니다. 사사기의 기부아는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의 전략적 요충지로, 실로와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길 도중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레위인 사건은 기부아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기부아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은 불량배들이 활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에브라임 산지의 한 레위인이 저지른 두 가지 큰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이 레위인은 제사장 나라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첩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기부아 불량배들이 자신에게 일으킨 사건을 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 첩의 시신을 열두 동이로 나누어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면서 엉뚱하게 이스라엘 비상총회를 소집했습니다. 미스바의 비상총회로 모인 열한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의 자기중심적인 상황만 설명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 자신의 내부였습니다. 그들은 그 레위인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총회는 냉철하게 문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을 옳게 판단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비상총회에 기부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열한지파가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처벌둔 레위인에 대한 처벌은 다루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결의합니다. 첫째 기부아 사람을 처단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둘째 제비뽑기로 4만 명을 선택하여 베냐민 지파를 징계한다. 셋째 열한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다. 넷째 총회의 결의에 함께하지 않는 지파는 죽인다. 이성을 잃은 열한지파는 자기들의 총회의 결의를 베냐민 지파에게 따르라고 명령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손치더라도 이때 베냐민 지파는 기부아의 불량배들을 감싸지 말고 신명기 율법에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기부아의 불량배들을 감싸며 내어주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사장 나라 법이나 총회의 결의보다도 그들 지파의 소견과 고집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열한지파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내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전투는 두 차례나 계속되다가 결국 매복 전술을 사용한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열한지파 연합군이 2만 6,700명의 베냐민 지파 군대를 격파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내전을 치르고 난 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두 번째 비상총회를 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상총회에서도 그들은 엉뚱한 맹서를 하고 결의를 합니다. 첫째, 총회에서 맹세하고 결의한 내용에 따라 열한지파 연합군에 불참한 야베스 길라하스를 응징하기로 결의합니다. 야베스 길라하스는 요단 동편 길라하스의 주요 성의부로 야베스 또는 길라하스 야베스라고 불립니다. 이곳은 사무엘 상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베냐민 지파를 멸절 상태로까지 몰고 간 것을 후회하며 대안을 찾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 외에는 다 죽어서 존폐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자기들의 소견도로 결정해 야베스 길라한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지난 첫 번째 총회에서 열한지파에서는 그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모인 총회에서는 야베스 길라한 여자들 400명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자라는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 200명을 위해서는 베냐민 남자들이 직접 명절때 춤을 추러 나오는 신로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총족을 보존하도록 결의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총회의 결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버라임 산지 출신인 한 레위인에게 일어난 개인사건이 이스라엘 총회로 확대되고 이 사건에 대한 총회의 사려 깊지 못한 결의와 베냐민 지파에 옳지 못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망으로 치닫게 한 것입니다. 여우수화 시대와 사무엘 시대 사이에 있는 사사시대는 제사장 나라가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치우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우수화 2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모세 5경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에 치우쳐 행했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반면 교사로 보여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o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o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